8월 4일 금요일 영상뉴스입니다. 연방노도부는 지난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8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개를 밑돌지만 전월 18만 5천 개보다는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지난 7월 미국의 실업률은 3.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하면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연준에 있어서는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 경제가 냉각된다는 지표를 볼 때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에 종료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고 로이터는 부연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은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점점 더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소비 지출이 유지되는 건 부분적으로 임금 상승에서 기인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7월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은 4.4%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4분기까지 경기 침체를 예측했던 경제학자들이 연준이 구상하는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서 열린 기소 임부 절차에 참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변 법원 풍경은 지난 4월과 6월 뉴욕과 마이애에서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임부 절차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찬성과 또 반대하는 반대로 나뉜 미국인들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였지만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을 마치고 다시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의 본인 소유 골프 리조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비행기 오르기 전 기자들을 질문해 오늘은 미국의 매우 슬픈 날이라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으면 박해하거나 기소하는 일이 미국에서는 다시금 벌어지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바이튼을 향한 앙금을 표출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전복 모의 혐의 등에 대해 기소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성향 응답자 89%가 이같이 답했으며 공화당 성향 지지자들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의 이주자 폭증으로 인해 맨하튼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 앞 인도에 수영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이주자들이 거리 노숙을 하고 있다며 주류 언론들이 심층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맨하튼 중심부인 45분가에 위치한 루스벨트 호텔 외벽을 따라 이주자들이 웅크리고 앉아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아 미국에 들어온 망명 이주자들로 대부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출신들입니다. 이들 거리 노숙 이민자들은 뉴욕시의 이주자 수용시설인 루스벨트 호텔이 포화상태가 되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며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시 이주자들이 포화상태를 이루게 된 것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이를 정치로 이용하는 공화당계 정치인들 때문이라는 지정입니다. 텍사스 주둔 공화당계 소속 주주의사들이 불법 입국자들을 버스에 태어 민주당 우세 지역인 뉴욕시나 워싱턴 DC 등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뉴욕시는 루스벨트 호텔 앞과 같은 상황이 도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수용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뉴욕 센츄럴 파크 역시 수용시설 부지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멜리서헌트 심리학 교수가 A씨 한 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증오범죄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 무려 77%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종차별적 폭행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이 인종차별 피해자라고까지 전했습니다. 피해사례는 감정이나 언어적폭행부터 신체적폭행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학생은 캠퍼스 내에서 한 남성이 자신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내뱉더니 주먹을 휘두른 뒤 트럭으로 자신을 치고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A씨 한 학생은 한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대미고 자신을 향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A씨 한을 비난하며 소리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침을 뱉거나 기침하는 신용을 하는 등의 행위로 감정 또는 언어폭행을 당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조사한 헌트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많아야다는 결론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서부 남가주자 오렌지 카운티의 72살 고등법원 백인 판사가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총격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검사로도 활약했던 제프리 퍼거슨 판사가 왜 아내를 총격살해했는지 사건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격 사건이 벌어진 순간에 제프리 퍼거슨 판사와 부인 그리고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프리 퍼거슨 판사는 1983년부터 31년 동안 검찰에서 활약한 검사 출신으로 2014년 고등법원 판사로 올해까지 9년째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제프리 퍼거슨 판사는 지난 2017년 페이스북에서 한 사법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한 논평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법정에서 재판하는 변호사들과 페이스북 친구로 남아있어 당시 캘리포니아주 사법 집행위원회부터 공개적으로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삼겹살 도매가격이 두 달여 만에 3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동물권 강화를 위해 돼지 사육장의 환경을 개선하라는 법을 시행하면서입니다. 베이컨용으로 팔리는 삼겹살의 도매가격은 지난 6월 초 파운드당 77센트 수준이었지만 이제 파운드당 2달러 37센트까지 급등했습니다. 두 달여 만에 3배가 넘게 뛴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미국 내 삼겹살 가격이 치솟는 건 캘리포니아주의가 제정한 동물복지법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2018년 제정된 이 법에 따르면 육리업자들은 돼지 생산용 최소 넓이의 사육공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 법은 지난 7월 1일자로 발효됐는데요. 육리업자들은 캘리포니아주의 협상에 따라 일단 올해 말까지 기존 재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금지되기 전에 이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겹살 도매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돼지고기 가격은 곧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육리업체가 캘리포니아 시장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안에 소매 가격만 상승하고 나머지 지역에선 공급이 늘어나 전국적으로는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올해 들어 중국에서 여러 차례의 가격을 인하하며 공격적인 가격 전쟁을 펼쳤지만 중국 판매가 극감한 것으로 들어왔다고 블론보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7월 중국에서 모두 64,285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31.4% 급락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했지만 판매가 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경쟁업체들 또한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맞서 가격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 업체들은 가격 인하로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1위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는 지난 7월 전기차 26만 2,161대를 판매하게 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28% 급증한 것입니다. 한편 테슬라가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 전쟁을 펼쳤지만 중국 업체들이 결국 맞불을 놓아 테슬라의 가격 전쟁은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론보호통신은 분석했습니다.